이 인연왕후는 그야말로 이 선역, 아주 착한 이미지, 장희빈은 아주 표독스럽고 악녀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그려지는데요. 장희빈의 그 신당에 차려진 그 딱 인형을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왕비 인연왕후의 모습을 묘사해놓은 바로 그런 인형이었다라는 거죠. 과연 정말 장희빈은 악의 상징이고 인연왕후는 그야말로 착한 인물이었을까요? 그 숙종실록의 기록에 보면 인연왕후 스스로도 뭔가 이 장희빈의 신여들이 계속 자신의 그 침실을 엿보고 뭔가 이 저주의 행각을 벌이는 그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회고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훗날에는 인연왕후가 정말 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셔도 이 장희빈의 저주가 더 큰 원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일반인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인연왕후의 스스로의 어떤 회고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이런 장희빈이 계속 그 지금의 치선당이라는 곳에 지금은 이 건물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제 창경궁 치선당 이렇게 나오는데 치선당이라는 곳에서 바로 인연왕후가 저주사건을 했던 상황을 또 알리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바로 우리 숙빈체시라고 해서 이 숙빈체신은 훗날 영조의 어머니가 되는 인물인데 원래 인연왕후 궁에 출입했던 인연왕후를 시중들던 궁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뭐 일부 기록에 보면 인연왕후를 잊지 않고 인연왕후가 거쳐있던 초소에 항상 이제 드나들면서 인연왕후를 이제 걱정해주던 그런 모습이 숙종에게 포착이 되었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 숙종의 사랑을 다시 받게 되는 결과적으로 보면 숙빈체신은 훗날 다시 숙종의 후궁으로 이제 들어와서 바로 이 영조를 출산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인물인데요. 그래서 이 숙종실록의 기록에도 보면 숙빈체시가 항상 왕비가 베푼 은혜를 추모하여 통곡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왕에게 몰래 구하였다. 바로 이 기록이 바로 그런 장면. 이 숙종에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장희빈이 저주 사건 계속 벌여가지고 그야말로 저주의 구판을 벌여서 우리 왕비께서 이렇게 희생이 됐습니다. 이런 취지로 그 고변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또 일부 기록에 보면은 숙종이 이 장희빈의 처소를 장희빈이 쫓겨난 후에 별로 찾지 않다가 또 이 항상 우리가 좀 극적으로 만들려고 그랬는지 몰라서. 그날이 또 마침 장희빈이 생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장희빈이 처소를 딱 찾았는데 그 장희빈의 그 신당에 차려진 그 딱 인형을 봐도 저건 딱 누가 봐도 이거는. 왕비 인현왕후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바로 그런 인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숙종이 이걸 보고 상당히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하이라이트 장면이 쫙 막 하는 그 장면인데 그래서 실제 실록의 기록에도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이 비단옷을 입힌 그 각시들을 막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이제 결과적으로 저주의 대상으로 활용했다. 바로 이 치선당에서 그렇게 또 하는 한편 또 여러 군데서 그렇게 해요.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이 당시에 이 왕비가 주로 거쳐 있던 곳이 창덕공안의 대조전 그리고 이 창경공안의 통명전이라는 건물인데 이 건물의 그 흙을 파고 여기에다가 이 실록의 기록에도 보면 죽은 쇠라든가 쥐라든가 붕어 이런 진짜 흉물들을 막 여기다 이제 묻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전하고가 더 이제 빨리 이제 돌아가실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대조전이라든가 통명전에 흉물을 묻은 이런 사건들이 결과적으로 이 장이빈의 그 행각을 알고 그 관련된 소위 말하는 국녀들을 다 이제 신문을 해요. 이게 보면 숙정실로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수사 및 조사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누구는 어떤 일을 했고 누구는 어떤 일을 했고 이게 실명과 함께 국녀들의 모습 또 시녀들 하인들 이런 사람들의 그 행각이 다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결국은 이제 장이빈이 이제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난 그 이후에 바로 사약을 받게 되는 그런 그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현아호가 1701년에 먼저 사망한 후에 이 그 사건 바로 직후에 장이빈의 저주 사건이 발각이 되면서 정말 운명적으로 또 두 여인은 똑같은 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현아호는 정말 그 뭐 선의 상징. 장이빈은 악의 상징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또 기록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김만중이라는 인물 기억하세요? 우리 그 보면 국어책에도 그 작품 많이 나와요. 구운몽 사시남정기 김만중은 서인측 인물이거든요. 이 이현아호를 변호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숙종의 노여움을 사과 그 당시에는 유배당했을 때 그때 쓴 기록이 바로 사시남정기. 이때 이 사시가 바로 우리 그 이현아호를 상징하고 이 사시를 탄압했던 이 장이빈을 상징하는 인물이 교시예요. 교시. 결국은 중국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이현아호와 장이빈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이현아호는 정말 그 착함의 상징. 장이빈은 이현아호를 저주하는 그 대사. 거기다가 또 이 작품이 장이빈을 악녀라는 이미지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작품인데 이현아호전이라는 또 이 궁중문학이 나와요. 그래서 이현아호전은 아무래도 이현아호 쪽에서 분명히 쓴 자료고 이 자료 보면 그야말로 장이빈의 행각은 역기적이었고 그런 역기적인 장이빈의 그런 행동에 그야말로 정말 착한 이미지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현아호의 이야기를 쓴 작품이 이현아호전입니다. 그래서 이현아호전은 흔히 저 광해군 때 이 서궁에 유폐되었던 임목 대비의 이야기를 쓴 개축일기. 그리고 이 나중에 우리 해경호 홍 씨가 쓰는 한중록과 더불어 흔히 3대 궁중문학 작품으로 이렇게 또 칭해지기도 합니다. 결국 1701년에 8월에 이제 이현아호가 승화하고 난 후에 이제 숙종은 왕비의 시호를 인헌이라고 정하고 그리고 이 무덤도 아주 잘 만들어져요. 사실 숙종의 무덤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 왕비가 누구라고 그랬죠? 숙종의 첫 번째 왕비 우리 천연두로 돌아가신 인경왕호. 그래서 이 숙종은 지금의 소울웅 쪽에 가면 명릉이라고 숙종의 무덤이 있는데 이 소울웅 경력을 이제 자신과 자신의 왕비를 위한 무덤토로 정했던 것 같아요. 숙종이. 그래서 먼저 돌아가신 이 인경왕호를 위해서 무덤을 조성하고 이 무덤 이름을 익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누가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현아호가 1701년에 돌아가시니까 바로 그 근처에 좋은 자리를 선정해서 무덤을 만들고 이제 명릉이라고 하고 그 옆자리를 비워둬요. 그건 결국 어떤 의도가 있죠? 내가 죽으면 나도 거기에 가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숙종이 1720년에 승하하셨을 때 바로 인현아호의 그 옆자리, 빈자리에 들어가게 돼서 지금 또 보시면 이 무덤을 명릉이라고 하는데 두 분의 무덤이 쌍릉의 형식으로 이 왕과 왕비의 무덤이 이렇게 나란히 두기가 조성된 것을 우리가 쌍릉의 형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덤으로 보면 숙종에게 있어서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인현아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인현아호보다도 더 숙종하고 오랜 기간을 보낸 왕비가 있어요. 누구냐면 인현아호가 돌아가신 후에 개비였던 두 번째 개비였던 인원아호 김씨라는 분인데 이분 입장에서도 숙종하고 같이 묻히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숙종 사후인 영조 때에도 나도 우리 남편 곁에 가고 싶어, 우리 남편 곁에 가고 싶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왕인 영조가 인현아호가 승하하시고 난 후에 바로 이 숙종의 무덤 자리에 이제 마련해 주고 싶기는 한데 이미 인현아호하고 딱 쌍릉으로 조성이 돼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마침 그 숙종이 자리하고 있는 언덕 자리가 약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덤을 조성하고 이것은 인현아호의 무덤까지 합해서 다 결과적으로 세기의 무덤이죠. 그것을 이제 명릉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말 역사적으로 이제 또 큰 변수가 생겨요. 장희비는 사약을 받고 이제 죽으면서 무덤도 거의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 광주 오퍼리라는 곳에 이 장희비는 무덤이 조성이 되었는데 바로 이 경기도 지역이 1969년 고무렵 해가지고 도로 같은 게 이제 나는 그런 과정에서 장희비는 무덤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요즘 같으면 그래도 이 장희비는 무덤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대로 두었을 것 같은데 그때 사람들이 여론은 장희비는 무덤은 어디로 가야 된다? 대부분 숙종의 무덤 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숙종의 명릉 영역 그 자리 근처에 무덤으로 쓸만한 땅에 장희비는 무덤을 조성을 하고 지금도 이 명릉구 자리에 가보시면 그 근처에 장희비는 무덤이 남아있습니다. 대빈묘라고 해요. 대빈묘. 이 숙종의 입장에서는 아마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 여자 또 따라오나? 나를?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장희비는 현대인에 의해서 끝까지 숙종의 곁을 찾아온 그런 또 여인이 되었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 숙종이라는 왕은 왕릉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정말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함께 했던 왕비들 4명이 다 숙종 근처에 계세요. 바로 옆에는 바로 인연왕후. 또 인원왕후도 숙종의 명릉 바로 근처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조금 약간 떨어진 곳에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의 익릉. 거기다가 장희비 무덤까지 왔으니 이 숙종은 사후에 가장 여복이 넘친 왕. 근데 이게 꼭 몰라요. 이게 생각하시는 데 따라 달라질 거예요. 조용히 있고 싶은데 4명의 부인이 다 그 사후에도 옆자리를 지킨다는 게 이게 과연 행복한 건지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어쨌든 지금 소홀웅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숙종의 부덤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홀웅에 가면 명릉이 있고 거기에 바로 우리 사극의 가장 단골 소재가 되었던 이 장희빈, 인연왕후. 이 사람들의 그런 흔적들이 지금 또 이곳에 남아있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또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또 이 장희빈이 너무 이제 악녀로만 그려지는 그런 측면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된 세력이 바로 서인 세력이에요. 서인 세력. 그러다 보니까 남인의 지원을 받고 왕비의 자리에 올랐던 장희빈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인생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서인이 지원했던 인연왕후는 그야말로 정말 왕비의 전형적인 아주 인품도 훌륭하고 내조도 잘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려졌다면 장희빈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아주 그런 저주마저도 멈추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데는 당쟁도 한 몫을 했다. 결과적으로 남인이 정치적으로 패배하고 서인이 승리하면서 남인 대표 왕비 장희빈의 모습은 역사 속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려지게 되었다라는 측면 그래서 우리가 이 장희빈의 그런 좀 억울함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하면서 두 명의 정말 라이벌 이전왕후와 장희빈의 그 대결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대의 산물이다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왕릉이 보통 서우등이나 동그룹촌부터 모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조선시대에도 가능하면 아버지 할아버지 선대의 왕릉에 묻히고 싶어 한다라는 이런 욕망도 컸던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렇게 동그룹이나 서우등처럼 집단적으로 왕릉이 조성된 지역에 왕릉을 조성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편리성 같은 것도 있어요. 자리 같은 거 이런 배치도 이렇게 좀 편하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지금 또 묘지 선택할 때 공원묘지 이런 거 선택하면 상당히 좀 빨리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보면 또 현실적으로 동그룹이라든가 서우등 경영 내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또 왕릉을 공사하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송부하기도 쉬워요. 아무래도 노하우도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이 좀 작용하면서 또 아무래도 이미 왕릉이 조성된 곳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임이 검증이 되었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좌충용이 있고 우백호도 있고 이런 거 찾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해져서 조선왕릉, 동그룹 그리고 서우릉. 또 서우릉 바로 옆에 가시면 서삼릉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조선왕릉이 우리나라에 있는 왕릉이 총 40개인데 왕릉 답사를 한번 좀 해보시라.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서 우리 스탬프 찍듯이 완주하는 그런 좀 기분을 가지면서 또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이 성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동그룹 가서 9개 찍고 소우릉 서삼릉 가서 8개 찍으면 한 반 정도가 확 확보가 되잖아요. 그런 즐거움도 있으니까 왕릉 지역 한번 꼭 답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이기도 했어요. 안동김 씨 세도정치가 아주 60여 년간 그 목표를 안동김 씨 세도정치의 종식과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심리양요. 바로 이 며느리인 명성왕후가 실제 이 권력의 중심에 섰을 때는 이 며느리인 명성왕후가 실제 이 권력의 중심에 섰을 때는